여러분은 잊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는 여러분을 고맙겠습니다. 축가 포인트인 창빈 문화예술학교는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는 자폐성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전문 교육으로 생활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제공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대에서는 창빈 문화예술학교의 참울림 사물팀의 공연은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 자신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관객분들께서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공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함성과 힘찬 박수는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온 학생들은 장부 또 농북, 괸가리, 징 등 우리 사물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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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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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